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 1등급 낱츠고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아마 총평이 궁금하실 텐데 총평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육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간결하게 잘 보면 우리의 현 주소 일단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어휘가 아니라 문장의 맥락 안에서 이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아는 단어라고 생각했지만 막혔다면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지를 좀 확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미디언 같은 것들이 매체 그 다음에 이것이 복수가 되면 미디어가 되는구나 이런 거요. 매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달을 하는 수단이구나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에 룸이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룸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얼음은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tmosphere, 대기라는 뜻이지만 on atmosphere 하면 분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휘를 해주시면 더 해석이 잘 됐겠다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국어적인 능력이나 분석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고 지문 전체를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보면서 앞으로의 내용을 유추하고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글을 그냥 눈으로 읽는 거랑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서 정리되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치킨의 종류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후라이드를 먹어.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치킨, 치킨, 치킨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명쾌하고 명민하게 또는 예민하게, 예리하게 선지도 분석하고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높은 사고력을 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쉽다고 생각했던 유형들 있죠. 20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헷갈려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듣기평가 문제 풀 때요. 여러분, 풀이를 병행할 때 독해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적전선에서 타협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강조드리는 게 듣기만 집중적으로 하시자 듣기는 한 번 그냥 넘어가면 다시 못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멀티를 하느라 왔다 갔다 하느라 정작 한 번 넘어가면 못 듣는 듣기를 놓치면 실질적으로 점수에 대한 타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겠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휘를 좀 더 폭넓게, 예를 들어서 많은 어휘를 외우는 게 아니라 빈출이 있는 어휘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외우자. 그 다음에 어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나 맥락을 읽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내가 적용하는지 유연하게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게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지문은 필자가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논리로 어떤 식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이해를 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만 체킹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 있죠. however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인디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체킹하면서 일관성 있게 어, 여기선 흐름이 바뀌었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육모를 치고 나서 선생님은 이제 육모를 치고 난 뒤에 해설강의를 하잖아요. 공개가 된 뒤에 해설강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그래 이랬었어야 했는데 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꼈던 걸 그대로 강사 입장에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해설강의를 통해서 구현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평가원은 항상 문제를 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된다는 걸 어떤 게 나올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엔 이런 식으로 판을 깔아두었지만 다음번에 어떻게 판을 깔아둘지는 몰라요. 따라서 어떤 판을 깔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를 정말 확고하고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번 육모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Keep going 하는 거. 일단 이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메시지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영어가 어려웠다 쉬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어 실력을 좀 튼튼하게 키워야겠다. 그러려면 무엇을 오늘부터 하면 좋을까? 거기서부터 여러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분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얻을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고수연이었습니다.